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이구요 8시 10분 입니다 형님들 여전히 저의 스타트 지점인 빨산에 나와서 콜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우 야 파주 파주 들어가는 콜 아 이거는 패스입니다 형님들 예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운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안되는데 아 형님들 우리 퀸즈파크 10 에서 초콜 잡았습니다 훈딱 다녀오겄습니다 오우 탁이 가야 되잖아 망원동 맞으시죠?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9시구요 망원동에서 하차 후에 마을버스 타고 여기 합정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콜이 많으니깐요 콜렐렐레 아유 이거 가자 갔다 오겠습니다 두번째 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인출 완하고 코스타를 타고 노량진에 와 왔습니다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동해서 세번째 골 잡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졸라게 덥습니다 원하는 대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골 잡고서 이동합니다 성남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아 오늘 회 땡기네 갔다가 일 마치고 회나 한 접시에 해야 되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세번째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10시 반이구요 삼출 완 입니다 여기는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이라는 합니다 싹 오지구요 저 앞에 가서 광역버스 타고 송파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예예 아따 거시기에 좋구만 부자동네입니다 부자동네 형님들 아 지금 가락시장 가락시장에서 콜 잡으려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떠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아 근데 노지 제휴 콜이네 아 똥콜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뭐 잡은거니까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세번째 골 갑니다 요 지금 11시 5분입니다 그럼 뿅 아 더워 죽겠는데 대기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제가 결제 안해도 되는거죠 네 예 가보겠습니다 예 12시 구요 사출 완 했습니다 예 증산역 근처 구요 증산역 근처에서 뭐 아리수 가는 아니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복귀해 보겠습니다 요 아 오늘 상태 안 좋습니다 형님들 일단 그러면 콜 있으면 또 타고 없으면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요 흠 아 아 아 행님들 12시 반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구요 집에 들어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님들 오늘은 총 4콜 탔구요 너무 습해서 그냥 집에 갈라고 합니다 박수 뒤집었습니다 형님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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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스 왔어 네 오늘의 또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형님들 내일도 또 운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